네 그럼 최영애 대표님과 함께 만나볼 그 첫 번째 부동산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최영애 대표님과 함께 만나볼 첫 번째 부동산 네트워크 서울시 영두포구 영두포동 3가에 위치한 오피스텔입니다. 이곳은 영두포동이 위치한 1호선 영두포역입니다. 소개해드리는 오피스텔은 영두포역으로부터 걸어서 약 1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영두포역의 경우 공덕, 마포, 여의도, 마곡 등 업무 다진들과의 접근성이 우수하기 때문에 직장인들이 선호하는 주거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님 이곳이 여의도와 아주 가깝다고요? 네 맞습니다. 한국금융 중심지인 여의도가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의도는 금융이라든가 정치라든가 IT라든가 모든 업무 시설로 인해서 많은 업무 직장인들이 있고요. 고속 등의 직장인들로 인해서 매우 수요가 풍부한 곳입니다. 소개해드리는 오피스텔은 지하철 1호선 내뿐만 아니라 도보, 자전거로 이어영해서 여의도 출퇴근도 가능한 지역입니다. 소개해드리는 오피스텔은 영두포의 다양하고 편리한 생활 인프라를 마음껏 누리실 수 있는데요. 대형 쇼핑몰과 백화점, 마트, 영화관 등 다양한 문화시설과 영두포 공원, 여의도 색강 생태공원 등 풍부한 녹지 시설도 가까이 있어 쾌적한 생활 환경을 자랑합니다. 또한 영두포는 2030 서울플랜 3대 도심으로 분류돼 도심 재생 사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요. 영두포 로터리 고가차도 철거를 통해 영두포 일대를 대중교통의 중심지 탁 트인 도시로 만든다고 하고요. 2025년 개관을 목표로 한 제2세종문화회관이 바로 이곳 영두포에 들어선다고 합니다. 다양한 호재들의 수의 지역이자 서남부권의 중심지인 영두포구 영두포동 3가의 오피스텔입니다. 서울에서 서남부권의 중심지면서도 아마 영두포, 영두포역이라고 한다면 대한민국에서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 영두포역 바로 인근으로 떠나보도록 할 텐데 오피스텔입니다. 영두포의 오피스텔 일단은 개요정보부터 소개를 해주시죠. 네, 영두포 3가 오피스텔 지금 역세권 주변 개발로 인해서 굉장히 뉴태환 개발 소식으로 해서 뜨겁게 하트하게 지금 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위치는 1호선 영두포역에서 도보로 1분이고요. 면적은 전역 면적이 17.14에 실사역 면적이 28.11입니다. 층수는 모두 지하 2층에서 지상 13층까지여서 모두 208세대의 대단지이고요. 특징은 도시지역 내에, 일반 상업지역 내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 주변의 영두포 주변은 모두가 상업지역이 아닌 일반 상업지역이 이렇게 특수적으로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가치가 형성이 높은 지역입니다. 중공은 2020년도 7월에 완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매매가는 1억 9,900만 원입니다. 자, 그럼 바로 건물 특징도 좀 살펴 주시죠. 네, 건물은 아마 영두포역에서 제일 큰 건물이라고 보셔도 되는데 우리가 주거 형성으로 되어 있는 이 오피스텔은 옆에는 지금 현재 백화점으로 형성을 이뤄졌고 상권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높은 건물에 이렇게 오피스텔 건물이 굉장히 두각이 드러날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엘리베이터가 모두 3대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엘리베이터 3대가 모두 지상 13층까지 운행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고속 엘리베이터라고 볼 수 있고요. 원룸이긴 하지만 면적이 여기에 모든 수납공간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 오피스텔보다도 옥장이라든가 신발장이라든가 또 수납공간이라든가 여기에 대한 아일랜드 식탁이라든가 모든 부분이 갖춰져 있고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에어컨, 냉장고 모든 게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몸만 들어가면 될 수 있게끔 지어진 건물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욕실을 들어간다고 해도 욕실도 면적이 상당히 오피스텔치고는 넓다라는 부분입니다. 사워할 수 있는 공간이 별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오피스텔입니다. 7월에 중공됐습니다. 신축으로 지어졌고요. 그리고 이 안에 공간을 오피스텐들 가득하게 채워가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수납공간도 워낙에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하지만 아늑하면서도 편안한 공간을 만들어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오피스텔 안의 모습 그리고 밖에 또 모습이 어떤지도 살펴드렸는데 주변까지 같이 한번 둘러볼게요. 정확한 입지 여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지와 호재도 좀 점검을 해주시죠. 입지는 영등포역에서 1분 거리라고 했습니다. 영등포는 1호선이 지나가고 있죠. 하지만 앞으로는 신안선선이 개통이 된다면 영등포역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신길역으로 한정거장 가면 5호선 또 물레역으로 간다고 하면 거기서도 2호선 모두 사통팔달전철역을 이용할 수 있으면서 자동차로 이용한다고 하면 올림픽 도로죠. 또 조금 다리만 지나면 우리가 다리 지나고 나면 우리가 강변북로 도로 또 여기 강남을 접근한다거나 여의도 접근한다거나 모두 사통팔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교통편의는 아주 순출하게 좋은 위치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등포에 대한 부분은 지금 이미 뉴타운으로 인해서 많은 개발 호재가 뛰어나고 있습니다. 이 주변에는 지금 이렇게 밀집되어 있는 학군이지요. 학군이 지금 현재 인구가 많이 밀집되다 보니까 학군들도 이렇게 밀집되어 있는데 초등학교라든가 굉장히 중학교, 고등학교 모두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오피스텔을 말씀드릴 때 아파트들도 많이 형성되어 있지만 1인 이유들이 살 수 있게끔 업무 지구도 많이 뛰어나오는 지역이기 때문에 인구가 굉장히 밀집되어 있고 이곳에 지금 유동인구가 하루에 거의 50만 명이 넘을 정도의 유동인구가 아주 뛰어난 영등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등포에는 지금 현재 쾌적한 녹지 공간이라고 하면 우리가 한강변을 끼고 있다는 부분인 건데 바로 가면 여의도 색강의 생태공원입니다. 생태공원을 이용할 수 있으면서 여의도 공원까지 바로 우리가 도보로 또 내지는 자전거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의도 공원이라든가 색강이라든가 한강변에 있는 우리가 가서 이렇게 돗자리 깔고 여름에 더울 때는 여기에서 물을 식혀 먹거나 이렇게도 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도보로 충분하게 가능하고요. 여의도 공원도 있지만 여기에 또 양평에 유수지 생태공원 이렇게 해서 모든 부분은 우리가 생태에 대한 녹지 환경을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영등포는 생활권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밀집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가시면 영등포역 그 변에 굉장히 많은 인구가 도보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모든 부분이 다 갖춰져 있는데 대학병원, 조학병원이라든가 영등포 시장이 바로 곁에 있죠. 복합 쇼핑몰이라는 부분은 복합 쇼핑몰과 백화점입니다. 여기 백화점이 지금 두 곳이 이루어져 있는데 양쪽으로 붙어 있죠. 신세계라든가 롯데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고 문화예술공단이라든가 영등포구청, 세무서, 대형마트 모든 게 갖춰 있어서 생활하시는 데는 굉장히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부분과 영등포의 재래시장,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곳의 영등포 뉴타운 개발입니다. 이 뉴타운 개발이 지금 현재 입주한 것도 있고 조합 설립된 것도 있고 2003년도에 여기가 지정되어 있던 곳인데 지금 이 27개 구역에서 7개 구역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재정비 촉진지구로 인해서 지금 현재 시행물이 있는데 주변의 아파트가 지금 거의 한 14억까지 14억 5천에서 14억까지 형성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1-4라든가 1-11이라든가 1-12, 14 같은 구역이 지금 재정비 촉진지역의 관리처분까지 돼서 조합 설립까지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바로 곁에 있는 이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이 구역 내에 들어가 있는 재정비 촉진지역 내에 들어가 있는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가치가 앞으로 수익성을 알 수 있는 그런 오피스텔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지금 영등포 역세권의 개발이죠. 타임스텔어라는 부분으로 인해서 거의 지하로 상가를 잃어서 백화점도 잃어지고 지하 상가를 잃을 수 있습니다. 이 주변에 지금 영등포, 누타운까지 다 연결이 되어 있는 이 부분인 건데 타임스텔어 위에 건물이 지어져 있기 때문에 그만큼 유동인구, 그만큼의 업무, 그만큼의 상권이 형성돼 있는 1-11 가구들이 충분하게 있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이 누타운이라든가 바로 옆에 아파트들이 거의 13억 5천에서 14억까지 형성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가격 면에서도 굉장히 좋은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2세종문화회관까지 영등포에는 지금 이미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세종문화회관이라는 부분은 대표적인 상징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광화문에 있습니다만 제1세종문화회관이죠. 하지만 세종문화회관이 지금 현재 건립이 되면서 제2세종문화회관이라는 부분이 지금 이제 명칭이 되어 있는데 영등포에 들어온다라고 하면 여기에 모든 우리가 활성화되고 우리 영국이라든가 또 내지는 여기에 되는 소극장, 대극장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상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충분하게 세종문화회관에서 하고 있다는 그런 부분이고요. 개발어제라고 본다라고 하면 이렇게 세종문화회관도 있지만 지금도 자동차로 이용하거나 전철을 이용했었을 때도 충분하게 우리가 편리하게 갈 수가 있습니다. 1호선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완행과 급행이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빠르게 이용할 수도 있지만 여기 또 하나 더 이렇게 과세가 된다고 하면 플러스가 된다고 하면 신안산선이죠. 신안산선이 지금 1단계로 인해서 여기에 영등포까지 1단계 2단계는 서울역까지 가기 때문에 이걸로 인하면 충분하게 시흥, 화성, 평택까지도 편리하게 우리가 빠른 속도로 한 30분 내에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영등포도 지금 이제 누타운 지구로 인해서 누타운 개발로 인해서 많이 지금 허름한 건물들을 헐고 있습니다. 도로가에 있는 부분들이 헐고 있는 부러운 부분인 건데 용적률이 높게 돼 있죠. 300%였던 부분이 600% 가면서 지금 영등포의 고가철도가 철거될 예정입니다. 지금 발표가 돼서 지금은 이용하고 있는 그 부분이 9만 대에서 10만 대까지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밀리는 그런 상황이지만 이 부분을 철거를 해서 굉장히 조경이나 옆에 깨끗하게 재정비로 인해서 깨끗한 그런 지역으로 바뀐다라고 하니까 조금 더 앞으로 얻게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영등포 쪽으로 우리가 지금 지나간다고 하면 여의도를 통해서 국회의사당을 지나서 바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롯데백화점이나 신세계백화점 영등포역입니다만 여기에서 지금 재물포 터널이지요. 우리가 인천까지 가는 부분에 대해서 오묘거를 통해서 간다고 하면 너무 교통체증이 돼서 힘든 부분인 건데 지하를 통해서 지금 4차선으로 공사해서 지금 한참 공사 진행 중인데 이게 개통된다고 하면 논스톱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1시간 이상 걸렸던 그 부분이 20분이면 닿을 수가 있고요. 지하로 들어가니까. 또 여기서 성산대교에서부터 가는 지금 현재 금천구청까지 가는 도로도 너무 교통체증 때문에 힘든 부분입니다. 여기에 또한 지하로 움직일 수 있게끔 지금 한참 공사 중에 있는데 1시간이 넘게 걸렸던 그런 부분들이 20분이면 닿을 수 있으면 서해안고속도로에 지금까지 평택 가는 그 부분이 1시간이 걸렸다고 하면 이제 1시간이 단축이 돼서 1시간 반이 걸렸다고 하면 1시간 단축이 돼서 아마도 자동차를 이용했었을 때 30분에서 40분이면 도착할 수 있게끔 그렇게 개발이 된다고 하면서 주변이 많은 호재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오피스텔 영등포역에서요 걸어서 겨우 1분 거리 진짜 바로 앞에 있습니다. 영등포역 앞에 이 번호한 상권부터 해서요 제2세종문화회관까지 들어선다고 하니까 앞으로 문화 인프라까지 향유를 할 수 있는 이런 곳이고요. 거기다가 영등포 자체가 2030 서울플랜에서 3대 도심으로 꼽히고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 기대감 계속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곳이라는 점 강조를 드리면서 이제 가격까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이 오피스텔 가격은 어떻게 되나요? 네, 영등포 3가 오피스텔인데 여기는 영등포 누타움 개발로 인해서 타임스케어 주변의 지구 단위 계획으로 인해서 같이 엮어져 있는 지역에 있습니다. 예상 매매가가 이 부분이 지금 현재 한 3년 전에 분양가로 설정이 되어 있는 가격이기 때문에 굉장히 매매가가 저렴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1억 9,9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전세는 1억 7,000이면 실투자 금액은 2,900만 원이면 가능하시고요. 월세일 경우에는 지금 한참 입주를 하고 있는데 1,000에 65만 원입니다. 전세 대출은 70%였었을 때 1억 4,000만 원일 경우에 실투자 금액은 4,900만 원이면 가능하시겠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